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오셨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멱살을 잡은 게 어떻게 됐냐는 게 어떤 티셔츠는 모르겠네요 저는 누구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는데 여부사장님 제 멱살 혹시 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부사장님 오늘 어제 SNP 좀 빠지고 낯삭 좀 빠지고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제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연습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장이 올라오니까 제가 사실 너무 그 얘기 많이 해서 제가 장이 빠지는 죄가 벌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어제는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이 1.8% 올라가다가 그대로 빠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클 수가 있어요 3.6%가 움직인 거냐 하루에 변덕이 굉장히 커진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빠진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다 그런데 어제 나왔거든요 네 한 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 명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공식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워낙 많은 여러 인종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무증상도 있습니다 무증상이 많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다시 한번 주의를 요하고요 지금 미국에 많다 제가 보기에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이제 그게 LA 쪽에 나왔던 기사가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될 때 장인이 흘러내기 시작해서 거의 막판에 진짜 완전히 진짜 한 30분 남겨놓고 쫙 빠지는 겁니다 일단 던지고 보자 던지고 보자 아니면 뭐 큰일 났다 정리하고 보자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제 마지막에 던지신 분들은 조금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해 들고요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팔 때도 아니고 물론 추가 매설 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딱 제목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엔비디아 시총 10조 달러 간다는 그런 얘기했던 거 있었고 10조 달러요? 네 10조 달러 지금 8천억 달러니까 8천억 달러면 10배가 넘죠 10배잖아요 12배 12배 간다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요 아이비는 아니고 짐크래머가 얘기했는데 짐크래머가 요즘에 적중이 높거든요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애플이 3조 달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의 3배를 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실제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느꼈고요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저 옛날에 강아지를 최대 8마리까지 키웠습니다 한 집에? 마당 있는 집에 새끼를 낳았어요 아 새끼 낳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6마리나 낳았어요 이것들이 분양합니까? 나중에 조금 키운 다음에 조금 분양해드렸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짐크래머는 심지어 자기 강아지를 엔비디아라고 적어서 이름을요? 이름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부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하락하면 분양해줄 그래서 좀 이따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29일 날 전원 빨가세 이게 업종별 흐름입니다 총 11개 업종이 있고요 S&P500 하에는 11개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29일 날 30일 날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딱 하나만 올라갔는데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저희가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는 그거 다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흐름을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만 늘어납니다 입만 주식을 막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19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이게 미리 전날 잘 매수하지 않으면 정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죠 현금을 좀 확보해서 주가 더 빠지면 사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혹시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주가님? 현금을 확보하자 저는 시장이 밀릴 때는 더 사지 않는 게 저한테는 쇼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팔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많은 분들이 현금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현금 확보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전략인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언제나 몰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좋죠 근데 이제 현금 항상 있죠 기본적으로 주식을 다 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현금을 그렇죠 야후세의 심장이니까 아닌데 솔직히 축하님은 저기 잘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현금을 비축했다가 주가 많이 빠지면 다 사고 저요? 네 좀 많이 올라오면 팔고 이익을 챙기고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요 아니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좋죠 삼성전자 하이넥스 좋지 않습니까? 하이넥스가 좋다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면 그래서 일단 일단은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풀 베팅이에요 주식을 그렇죠 풀로 갖고 있죠 주식 아니 더 살 돈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그건데 아니 지금 심지어는 뭐 땡겨서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현금을 확보하자고 그러면 어떤 시기가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매수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더 더 막 역시 끌어와서 빌려고 해서 지금 저점에서 생각해서 매수 안 하는 건 다행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 확보까지는 좀 어려우니까요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6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식 중요한 악재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악재가 어제 나왔던 미국으로 전파했죠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어제 내용가신 거 제가 다 얘기 하필 얘기해서 전파된 게 아닐까요? 하필 그 전달 얘기하셔서 남한국 가호텅에서 발견됐고요 유럽 전파됐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미국으로 전파된 게 악재다 한식이 그날 오후 1시에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조금 빨랐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다음 악재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 악재 확산 확산 감소 확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산이겠죠 확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겠죠 확산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오미코론 백신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한 얘기 내년 초에 보겠다 아니면 수개월 뒤에 보겠다 아니고 영영 안 만들어진다든지 정말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효능이 없는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변이가 지금 합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확산이 됐는데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야 거의 사망자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슈카인 대박입니다 제가 바라는 딱 시나리오 대박이요 다음 주 시나리오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야 지금 미국 확산될 거 아니냐라든지 근데 전파됐다는 걸로 확산은 다 퉁칩니다 퉁 전파된 게 끝난 겁니다 확산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아니 늘지 않겠습니까 느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원래부터 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는 낙다운 돼 있고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오미크론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숙여 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험성 위험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널리 퍼지면서 오히려 감기처럼 코로나 종식시킨다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숙지관의 얘기를 그건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뭡니까 갑자기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데 왜 파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지금 이게 많이 팔릴 기미입니다 이게 갑자기 징조가 좋습니다 징조가 좋은 징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경미한 환자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걸 종합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굉장히 확정평이 뭐냐면 좋은 쪽을 생각하고 미국은요 미국 주식은 그러면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해봤더니 그렇게 중증한 적 없더라 이게 가볍게 지나가더라 하면서 뭔가 조금 좋은 수익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타임을 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백신 개발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주식을 좀 파실 건데 파시고 그때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향후 백신 개발에 대한 시간을 보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뭐 100% 신뢰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좀 그럼요 제가 시장을요 한 20년 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그때 그랬더니 조금 보여요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뻔한 흐름도 보이고 근데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얼추 좀 맞지 않습니까 다음 주다 네 알겠습니다 좀 늦게 보고 있으니까 축하님 너무 아 제가 너무 연습하지 말라고요 이거 예예예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집에다가 모래를 받아놓고 이걸 좀 찔러요 예예 그래서 이제 어제 공포타명 지수가 22까지 갔다 와 많이 떨어졌네요 말씀드리고 절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숫자입니다 순식간에 떨어졌네요 순식간에 지난주 1주 전에 64였습니다 3분의 1통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오미크론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공포는 못 볼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들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진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 다행스러운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심한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조금 추이를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싱가포르 렁호남 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얘기했죠 몇 달에 전 세계를 압도할 것이다 그만큼 확진이 크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전파력이 빠르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 백신 검증에 3,6개월 그러니까 3 내지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뭔가 나오면 검증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내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차 접종이다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맞죠 어차피 빠른 접하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백신 검증을 포함하면 6개월 걸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하면 아마 그 사이에도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미콘이 확산되면 다시 한번 락다운 간다 안 간다 확산되면 간다 안 간다를 베팅하라 그러면 저는 락다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치명성이 많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정도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2타 정도 수준만 드디어 안 할 것 같긴 한데 왜 여기서 못하냐면 한 번 더 하면 나라가 거들랍니다 지금 거들랍니다 거들랍니다 전염병이 심하면 경제적 충격을 감안하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금 솔직한 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와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미콘이 심한 중증이 아니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분의 얘기처럼 몇 달까지 크게 압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압도하는 걸 좀 이따가 또 이걸 반증을 압도하면 좋다 압도하면서 기존의 코로나 잠시 시키면서 종식할 거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징크림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언젠가 엔비다시총이 10조 달러 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10조 달러 10조 달러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1경 2천조 원 지금 애플의 3배 이상을 간다는 건데 그렇죠 많이 사셨나 본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번 옴니버스는 효율적인 플랫폼이다 이 옴니버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비용을 아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옴니버스를 가지고 가상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특히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가상 만들어 보고 잘 되면 실제 만드는 거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개이름을 엔비디아라고 지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른다는 거죠 매일매일 부른다는 거예요 저 엔비디아 총이 10조 달러 가는 이유가 자신의 개이름이 엔비디아여서는 조금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만큼 자기의 어떤 이 기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았다고 썼습니다 거기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AMD와 포드는 일부 매도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져가는 종목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이거의 사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메타 플랫폼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스피터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있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요 과거 페이스북 있는데 제가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을 폄훼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커버그 싫어해서 아니신가요 마크 저커버그요 마크 저커버그를 싫어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인스타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의견들 내부 고발 의견도 있죠 요즘 있죠 알고리즘 규제를 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완전 판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은요 메타 플랫폼의 오큘러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개인 소비자 지향이에요 기업 지향이 아니고 SNS라는 게 소비자 소비자 개인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엔비디아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이 메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만들 때 옴니버스 만들면 효율적인 게 아닌가 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기업 지향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을 추구하는 것과 이익 본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기업과 개인이요 개인이 목표다 기업이 목표다 했을 때 그 방향성의 차이 따라서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물론 노블록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기업들이 있는데 노블록스나 유니티는 다 개인들 아닙니까 근데 개인들 지향으로 가는 기업보다 저는 기업으로 가는 기업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쉽겠지만 나이키도 마찬가지 지금 루이비통까지 이미 가상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저는 메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슈카인도 마찬가지 저희가 메타 안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누워서 통 속에 뇌가 돼서 부장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타 플랫폼 플랫폼제가 거기서 기업 이름을 바꾸고 뭔가 좀 위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메타 플랫폼을 꿈꾼다 하지만 과연 개인들 물론 되겠죠 되겠지만 개인들과 기업을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더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약간의 메타 플랫폼을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차이를 보시면서 만약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메타 플랫폼을 가지고 메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굳이 메타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요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저희가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만났을 때 부사장님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고 저는 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면 제가 존댓말을 써야 되나 아니면 반말을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잠깐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역시 슈카님은 진짜 아주 그냥 생각이 폭로를 부셔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잡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한 게 달려있지만 어쨌거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지만 기업적으로 좀 가는 기업들을 활산을 잡으시면 비투미를 하는 기업들을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저가 보기에는 진짜 10조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언제 팝니까? 언제 매도합니까? 엔비디아요? 제가 살 때 매도하셔서 끝도 방법이네요 지금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 뭐 아이비라든지 이런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트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좀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기간 조정이라도 좀 있어줘야 그렇지만 한 번 가져가보자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제가 보기에는 여타 다른 팡종목보다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UBS가 갑자기 오늘 구글을 끌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애플과 구글을 보여드리면서 애플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약간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이요? 오늘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나스닥이 그게 다 애플의 악재입니다 애플이 어떤 악재가 나왔나요? 애플이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약간 아이폰 판매 슬로우한 그런 성장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웃으시죠? 애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애플이 시장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빠질지 물론 빠지겠죠 근데 조금 빠질지 많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연말에 가면 만약에 못 판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웃을 수 있겠지만 그럼 아이폰을 사시려는 분들이 안 사고 다른 거 살까요? 사죠 딴 걸요? 아이폰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이폰 제가 보기에 약간 지연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안 팔리거나 다른 걸 구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근데 시장은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그림은 구글과 애플이 정반대로 가는 최근에 구글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거든요 올해 61% 올라온 기업인데 최근에 구글은 빠졌지만 애플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구글이 11일 중에서 9일 빠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애플은요 13일에서 12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UBS가 상당히 목표지가를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3925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보다 약 40% 올라갈 수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광고 회사다 어차피 페이스북은 끝났다 내가 1등이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제가 봐도 유튜브가 광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마 우리 유튜브 다 우리 다 유튜브 광고로 단가 왜 안 올리지 아닙니다 우리 슈카님은 정말 오래 하셨고 지금 벌써 한 5년 6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째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 슈퍼 유튜버고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절대 아닌 거 이프 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80만의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잘 나가신 분이고 저는 이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한 한 4원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10만 대 180만 대 부사장님은 유튜브에 모든 걸 쏟아 부시지 않고 미주미 이거 만들기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데 제가 보더라도 제가 해서 보니까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 낼 데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광고한다고 그러면 저도 유튜브 낼 것 같아요 미주미 광고 네 미주미 광고 여러분 봤지만 효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구글 클라우드 혹시 클라우드 돈 쓰십니까 구글 클라우드 사진 같은 거 올려고 그러면 클라우드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량이 저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서 저는 추가로 쓰고 있거든요 한 2,600원이에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두 가지 보면서 올렸기 때문에 혹시 구글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봐도 구글이 가장 팡중에서는 애플 빼고 좋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가요 12월 10일부터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너무 멋진 사명이라 저게 남아있나요 이거요? 블록? 블록닷컴 뭐 이런 게 블록 뭐 있나 보죠 근데 이 블록이라는 게 무슨 어떤 고유명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왠지 저렇게 사명을 저렇게 바꾸면 블록닷컴이나 블록.net 이런 거 살 때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잭도시가 트위터에 CEO를 사용하면서 거의 스퀘어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블록체인에 중점을 하겠다 두겠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블록체인이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블록체인의 블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의 여지는 블록체인이 달려있다라고 했을 정도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페이스북 같은 사명 변경 행보를 보일 것이다 페이스북이 바꾼 것처럼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요 경영진의 마인드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경영진이 내가 메타로 간다고 메타 플랫을 바꾸는 거고 내가 블록체인에 블록을 바꾸는 건데 그런데 이 기업에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길이 바뀌는 걸 싹 반겨할까 하고 본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런 거에 별로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바뀐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썩 반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명 변경은 굉장히 주의해서 한 번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왜 몇 국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름을 바꿀까 주가 상승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3프로TV가 아니라 삼코인TV 뭐 이러면 혹시 이름을 바꿔 싶은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저요? 주카월드 할 때요? 주커라든지 슈쿠라든지 저는 그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슈퍼카 좀 인기가 없고 그럴 때 슈카 검색하면 자꾸 슈퍼카가 뜬다고 그래서 자동차TV인 줄 알았다 그거 좀 많이 들어갖고 이름을 잘못 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근데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어쨌거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꾼다는 상당히 이름 바꾸는 쉽지 않은데 요즘에 최근에 이름 바꾸는 게 좀 많이 눈에 보여갖고 요즘에 바이오 한창 뜰 때는 다 뒤에 바이오 붙이고 AI 한창 뜰 때는 다 뒤에 AI 붙이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 닷컴버 볼 때에는 무슨 테크 무슨 테크 무슨 테크 무슨 보일러 만든 기억에 테크 붙였다가 엄청 급등하고 보일러 만든 기억 예전에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테크죠 보일러도 기술입니다 거꾸로 가는 보일러 맞죠 근데 테크인 테크인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3연 변경에 어떤 꼼수가 숨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꼼수가 숨어있는 걸 다 실어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심벌은 그대로 SQ로 간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페이스북은 저도 지금 똑같이 스퀘어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주가 어떻게든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빌 에크만 마르코 콜라노빅 마르코 콜라노빅이 시장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말하면 시장이 움직인다고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종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똑같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번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델타를 잠시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감기로 가벼워지는 증상으로 갈 수 있으므나 풍톡병으로 간다라는 게 이분들의 어떤 얘기인데 이분들이 그런 의학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접수한 종합적으로 본 어떤 그런 증상을 보고 의료 관계자 분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해서 약간 좋은 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해서 좀 지금 빠른 전파력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파력이 빨라진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결타를 덮지 않을까 내용이 나와주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이런 데이터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제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 한 번 급등할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다시 한 번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조심스럽게 한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콜라노빅 선생님은 눈앞에서 뵙고 대화를 하면 되게 좀 무서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 무섭죠 인상이 무서우실 것 같네요 강렬한 강렬한 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시장을 보는 눈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인 반신 그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JP Morgan CS에 있는 수석 전략가거든요 반인 반신이십니까 그래서 일단 되게 시장을 잘 보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좀 담고자 하는 제가 담고자 하는 그런 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또 합법 왜 떡대이시죠 머리의 비율은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와 뭐가 닮아야죠 하나라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한번 구매해서 미국 시장 우리 사람으로 한번 불리면 어떨까 다시 한번 반인 반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엑소모빌 사업 진행 상황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소모빌 최근에 잠잠했습니다 요즘에 조용합니다 유가 떨어지고 별로 볼볼리 없죠 근데 엑소모빌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4년 앞당겼다 2025년 할 거를 2021년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량을 약 20% 감소했다 발표했고요 올해까지 부초를 110억 달러를 상환했다 상환이 아니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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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상환 현재 50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700억 달러였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점유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향후에 이제 우리 기업은 어떤 에너지 관련 기업이 아니고 약간 친환경 기업으로 뭔가 변모하는 해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과연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석유기업 엑소모빌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기업이 변모할 때 주가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데 그런 변모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엑소모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기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뱅크 어미니카 낫죠 금융제가 낫지 이런 석유 관련 기업 거의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에너지였고 만약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없었으면 물론 없어도 충분히 이익이 나오죠 숙이 나오는데 약간 더 다른 거에서 더 많이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가져가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 보통 10개 이상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는 분들은 하나 좀 사보시면 어떨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적절하다 엑소모빌이 싫으시면 쉐브론도 입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일각에서 최근에 유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이비들이 내년도 되면 100달러 150달러를 제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저도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과 가져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엑소모빌이요? 엑소모빌 저는 이성으로는 동의할 것 같은데 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에너지 주식이 없습니까? 엑소모빌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저는 친환경 기업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아예 대놓고 친환경 하는 쪽 저는 개인 친환경 사느니 저는 엑소모빌을 삽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아예 돈을 못 법니다 돈 못 벌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럴 바에 이익이 나는 기업들 사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미국 쪽은 실적이 위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분야라든지 업종 좋은 거 사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같고요 선물의 흐름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요 왜 힘드죠? 어제 또 좀 그렇죠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오늘은 강보압 조금 올라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올라가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오늘은 플러스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S&P500 0.38% 플러스고요 다우가 0.69%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1% 마이너스로 아까보다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 대한 아이폰 판매가 약간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빠지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시간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휴 딱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얼마나 반등을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좀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너무나 혼자 나홀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이 오른 게 좀 두려움받는다 그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또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표기할게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타 나는 테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뭐 하루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좀 힘들어했던 금융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같은 것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모더나가 최근에 조금 지난번에 한번 스테판 방셀 그 CEO께서 이거 오래 걸린다 라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러고 빠진다고 하면 그건 사실 이제 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했던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잉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좋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짧은 기사를 볼 건데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잉이 왜 올라왔을까요 스노우 플레이크 혹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진 않습니다 스노우 플레이크가 이게 사실 성장될 때 굉장히 관심이 컸던 기업이고 버핏도 투자했고 셀프포스 같은 굴제기업으로 투자했는데 최근에 좀 밀렸다가 지금 5번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하여튼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했다가 뭔가 좀 뚫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우 플레이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죠 지금 보잉은 737 멕시기종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풀리고 있는 중국에서 규제가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라운드 되어 있는데 지금 서 있잖아요 비행기가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곧 뜨지 않을까 전 진짜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잉 한번 사보자 말씀드렸거든요 737 멕시기종에 어떤 다시 한번 제 운항은 거의 가까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럼 여행이 빨리 제기가 돼야지 비행기 수요가 커져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또 오미크론이 온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잉은 좀 사는 게 어떨까 보잉은 참 사고 싶은데 또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보잉이 직격자가 될 수도 있는 딱 그런 상황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단 호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737 멕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가고 이거입니다 이거 애플에 대한 기사죠 애플에 대한 기사인데 그 보신 것처럼 슬로잉 디멘드 그러니까 아이폰 13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근데 진짜 이렇게 될지는 모르죠 일단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블룸버거 기사였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블로우는 5달러 이하의 물품을 팔고 있는 소매업체입니다 약간의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고급 다이소 고급 다이소요 원달러가 아니니까 고급 달러입니까 원달러가 아니니까 고급 다이소 만원샵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럭셔리 다이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잘 나오는 바람에 9%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이런 약간의 저가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정도 보시면 아 요기 나오네요 또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넘어가고요 요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될까요 요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조그만 속보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속보가 있습니까 속보기 나왔습니다 속보가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이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요 예측지 24만 건 그런데 22만 2척 건이 나와서 약간 다행스럽게 실업자가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약간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미국 주식의 미시당 오늘 장우석 부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 모두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